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와우 이번 촬영은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드라마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왕 이렇게 된거 1부부터 10부까지 쭉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오늘 쿨타임이 나쁘지 않게 받아가지고요 조심 완전히 완전히 이동하겠습니다 근데 용이 에서 촬영인데 아 거리가 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갑자기 피곤해지네요 아무튼 조심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일단 강남에 왔구요 순봉열 그쪽에 도착해서 이제 여기서 전철 타고 기음까지 조심히 이동하겠습니다 아 피곤하라 그래도 유심히 안전히 이동할게요 아 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 힘들다 자동차를 빌린 곳이 기흥인데 여기서 30분만 더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여유롭게 도착을 해서 근처 커피숍에서 기다리다 이동해 보겠습니다 짠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와 날씨 좋네요 어 저기 있다 저기 커피숍에 이동해 보겠습니다 와 크다 커 오 촬영하기 딱 좋은 날씨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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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너무 좋아요 하 하 하 하 하 하 힘들다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동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조심히 안전히 그리고 방역수칙 이제 끝났지만 그래도 저 나름의 규칙을 지키면서 안전히 촬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를 바보처럼 그냥 놓칠 순 없어 하 동백동 삼가동 웅 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검사님 네 검사님 감사합니다 날씨 참 좋네요 조심히 운전하겠습니다 촬영장에 잘 도착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촬영장에 잘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주차비 그늘이 태양이 들어오네 아무튼 여기서 좀 휴식한 다음에 밥도 먹고 대본도 보고 그리고 촬영을 하겠습니다 역시 일찍 오면 뭔가 심적으로 되게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대본을 볼 수가 있다거나 아니면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다거나 그리고 뭐 이런 휴게 장소 같은 느낌으로 있을 수도 있고 아무도 뭔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밥을 간단하게 먹겠습니다 촬영장에서 먹는 밥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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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t akl roph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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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검사님.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려오시네요. 중요한 분이라 예의가 쳐 직접 뵙고 드리려고... 회장님, 인사드립니다. 중앙지검 서진수 검사입니다. 회장님, 인사드립니다. 중앙지검 서진수 검사입니다. 중앙지검 서진수 검사입니다. 회장님, 인사드립니다. 중앙지검 서진수 검사입니다. 회장님 소환장입니다. 회장님 소환장입니다. 직접 드리러 왔습니다. 회장님 소환장입니다. 회장님 소환장입니다. 회장님 소환장입니다. 회장님 소환장입니다. 응, 인사드립니다. 옷 갈아입고 잘 대기하고 있습니다. 목도 풀고 안 부르네요 의상 컴폼받으러 이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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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오전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오전을 시작합니다. 방금 촬영이 끝났습니다. 역시 연습만이 답이구요 대본을 많이 보면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차 잘 반납하고 이제 조심히 안전히 집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두들 연습 많이 많이 하십시오. 잘 도착했습니다. 아 그리고 현장에서 진짜 오래간만에 만난 선생님을 뵀습니다. 13년 전에 제가 뮤지컬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드디어 만났네요. 열심히 하다보니까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붙는 장면이 많이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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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